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인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용산에서요. 또 한동훈 대표만 쏙 빼고 또 밥 먹자. 이렇게 했습니다. 밥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정권이 있었나 싶긴 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을 해서 만찬 회동을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참석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요. 대신에 추경원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서 김상훈 정책위 의장, 배준영 원내속 부대표 등등 여당의 주요 지도부가 참석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만 빼고요. 그리고 여당 소속의 국회 상임위원장들이 또 대상이고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은 상임위 같은 경우는 감사들이 참석을 하는 형태로 해서 형식적으로 보자면 지금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감을 앞두고 정부하고 여당이 어떻게 합을 맞춰서 준비를 해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원내 중심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만찬 대상에서 원외 대표인 한동훈 대표는 빠지게 됐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그 어떤 설명은 한동훈 대표를 빼기 위해서 이어 붙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뭐 근데 실제로 속내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의 독대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 대답이 없는 상태에서 한동훈 대표만 뺀 나머지 지도부들을 만찬에 초대를 했으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형식을 보면요. 독대하자 독대하자 하니까 거꾸로 그래 너 빼고 한 번 더 먹을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이거 이게 무슨 대단히 독대가 뭐 이렇게 중요한 결정이 나온다고 그렇게 모양새가 약간 우습게 만들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일주일 전인데 9월 24일에 대통령실로 그때도 지도부 초청 만찬을 할 때 만찬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대통령하고 독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으로 거절을 했고요. 거절을 하면서 그거는 나중에 따로 협의를 해볼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랬더니 한동훈 대표가 24일에 만찬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다시 독대 요청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일주일이 넘게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별도 만찬이 또 잡혔기 때문에 그러면 지도부 다른 지도부들하고는 만찬을 할 시간이 있는데 유독 대표하고만 만찬을 할 시간이 없는 것이냐 그 시간은 왜 굳이 안 내려고 하는 것이냐 뭐 이런 궁금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원내라는 움직임 때문에 또 뭐 재의결합두고요. 김건희 특검법. 표단속한 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석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지원법 이 관련된 법들 세 개법들을 어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한테 제2호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제2호권을 행사하게 되면 아마도 국회 본회의가 오늘 4일 내지는 5일로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만약에 최종 시한인 4일의 대통령이 거북근 행사하게 되면 그날 당일날 본회의를 소집해서라도 재의결을 시도하겠다. 혹은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토요일인 5일이라도 본회의를 별도로 잡아서 이 사안에 대한 재의결을 시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있는 형국이라 당내에서 좀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래서 그 직전에 지금 별도로 만찬을 만들어서 당내 표단속을 좀 철저하게 해달라 이런 일종의 신호로 이번 만찬이 마련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대표하고 독대가 이뤄진다고 해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대 한 번 하자는데 이렇게 피하고 빼고 안 한다 그러고 이렇게 옹절해 보인다는 많은 조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절대 만나기 싫다고 이 주장하는 뭐랄까요? 이 아집이랄까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용사는 정무적인 생각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두 가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의 성격적인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는 옹절하다라는 식의 표현을 합니다마는 검찰 시절부터 검사 윤석열 시절부터 올해 같이 일해 왔었던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예전에도 검사 시절에도 보기 싫은 사람은 원래 안 보는 스타일이었다라는 얘기가 일단 하나가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문제는 지금 검사가 아니라는 거겠죠. 그렇죠.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만날 사람을 가리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그것도 당대표인데요. 또 한 가지는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쪽 인사들이나 혹은 한동훈 대표 본인을 통해서도 나오는 얘기지만 만약에 독대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대통령한테 꺼낼 것이다. 그러려고 원래 독대를 요청한 것이다라는 게 지금 친한계 인사들의 전언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좀 불편하고 가장 피하고 싶은 주제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독대 자체를 좀 꺼리려고 한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독대 때 그런 얘기를 꺼내게 되면 대통령이 거절했을 경우에 그걸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잊어버리고 이렇게 넘어갈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독대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안에 대한 건의를 했는데 대통령이 그걸 거절했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자고 했다든지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었다든지 어떤 형태의 답변이든지 간에 언론의 이야기를 하게 될 거다. 그것도 좀 부담이다.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 아니면 김건희 여사 문제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해결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 되는데 둘이 만나서 어떤 사전에 조율하고 둘이 만나서 어떤 해법 비슷한 걸 내놓으면 참 국민들이 그나마 좀 어떤 그래도 만나서 성과가 있었는데 할 텐데 무조건 어떤 듣기 싫은 얘기 듣지 않겠다고 피하는 모양새가 과연 정부 여당에 도움이 될지 정무적인 입장에서는 전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일단 사태 해결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안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는 커녕 점점 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보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추가적인 녹취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입니다. 국민의힘의 대표를 선출하는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를 하는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을려고 한다. 굉장히 힘들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잘 기획해가지고 한 후보를 때리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른 매체의 기자한테 사실상 한동훈 대표 공격을 사주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내용이 지금 들어 있었습니다. 직접 어떤 얘기라는지 잠깐 들어보시고 추가로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들어볼까요? 한동훈을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할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까지 직접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보면 한동훈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을 할 때 70억 원대의 여론조사를 당에서 돌렸는데 그중에서 어떤 것들은 지역구 여론조사나 총선 관련된 여론조사가 아니고 본인 개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대권 조사로서 평판 조사를 했던 게 있다. 라고 일종의 제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업으로 치면 이거는 횡령이자 사심을 가득 차고 있는 것이다. 사심으로 가득 차는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서울의 소리가 실제로 그 발언 이후에 김 전 행정관의 통화 이틀 뒤에 한동훈 당비 횡령 의혹 제기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를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보도를 받아서 원희룡 당시 경선 후보가 TV토론 자리에서 한동훈 후보를 향해 가지고 비대위원장 시절에 자신의 이미지 조사를 여의도연구원에 왜 시켰냐, 알고 있었느냐라는 식으로 따져 묻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일종의 보도사주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의 선임 행정관을 했던 인물이 다른 매체를 통해서 자기를 공격하라고 일종의 힌트를 주거나 제보를 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형국이긴 합니다. 실제로 김 전 선임 행정관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당시에는 나경원 후보의 대회 일정특보를 맡았었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민간회사인 서울보증보험의 상근감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이 녹취가 보도가 되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오랜만에 이런 개별사안의 반응을 보였는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현재 정부 투자금융기관 감사인 사람이 간접 표현한 겁니다만 이건 김 전 선임 행정관은 가리키는 겁니다. 지난 전당대회 당시에 좌파 유튜버와 직접 통화를 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고 한다.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대남 행정관 전 행정관이죠. 녹취록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 느낌이 뭐냐 하면요. 김건희 여사는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대통령은 좀 이렇게 별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유앙서 억양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 억양뿐만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대통령을 향해서는 굉장히 직접적이고 비판적이고 자극적인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많이 씁니다. 김대남 행정관 전 행정관 본인이 했단 말이지만 심지어 속어로 꼴통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공처가라든지 뭔가 주변에서 조언을 하면 화를 낸다라든지 그래서 주변에서 제대로 된 조언을 할 수 없다. 포기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뭔가 국정 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참모들의 조언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국정 상황이 이런 정도로 망가졌다. 대단히 비판적이고 그런데 그 비판적인 측면이 정책이나 이런 데 대한 비판적인 게 아니에요. 그 어떤 통치 행위의 양식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도 다소 무시하는 것 같은 표현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자기의 앞길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굉장히 표현도 조심하고요. 굉장히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은 모습 그리고 잘 보이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녹취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김대남 전 행정관의 행위가 이 사람뿐만 아니고 이래서 용산 주변에서는 v0 그러니까 최고 실사는 역시 김건희 여사다 이런 얘기들이 떠돌게 된 어떤 배경으로서도 이게 해석이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표현할 때 속칭 vip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v1보다도 높은 v0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한간에 떠도는 얘기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 내용을 듣다 보면 이건 김준일 시사평론가나 이런 분들의 표현입니다만 전 간부의 김대남화를 좀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행정관을 비롯해서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국가나 국민이나 정부를 위해서 신경 쓰고 일하고 노력하고 이런 거라기보다 자기의 어떤 앞일, 자기의 자리, 자기의 이익 이런 쪽에 집중해서 위에 좀 잘 보이려고 하는 데만 너무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느냐 이런 간부들이 대통령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과연 국가를 위해서 잘 될 일이냐 뭐 이런 어떤 비판하는 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소문들, 실세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이 조직이, 공적인 조직이 전부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오해와 소문들, 의욕과 소문들이요. 이게 점점 어떤 드러나는 녹취 보면 아, 그랬겠구나라는 생각을 자꾸 어떤 그런 확증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의 녹취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대남 전 행정관의 이 녹취 안에서도 결국 계속해서 본인의 다음 자리,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계속 신경 쓰거나 공천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면 공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에 가서 자리를 잡을까 그걸 위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어떻게 잘 보일까 이걸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성사가 됩니다. 그래서요. 그게 현실화되는 거 아닙니까? 선후관계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는 수사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확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김대남 행정관이요. 공천에서 배제되고 나서 갑자기 날아온 돌에 밀려가지고 공천에 배제가 되고 나서 이원모 전 비서관이라는 도리였습니다. 그때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걸 어떻게 폭로해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서울의 소리 기자한테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른 거라도 챙겨야겠다는 생각에서 뭐 좀 가만히 있어봐. 이런 식의 녹취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녹취를 통해서도 확인된 게 이원모 전 비서관이 후보가 된 뒤에는 내가 열심히 도와가지고 그래서요. 잘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총선이 끝난 뒤에도 수시로 자기가 공기업을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공기업에 가야 되는지도 이명숙 기자한테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일단 이번에 공기업에 들어가서 고액 연봉을 받게 되면 다음 대선이나 총선 때 정치권에 복귀할 수도 있고 그게 잘 안 되더라도 임기가 좀 긴 공기업을 가게 되면 정권 끝날 때까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이제 그 소거적 표현입니다만 만고 땡이라는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공기업행 발언 5개월여 만에 현실이 되는데 지난 8월 초에 정부의 투자기관 중에 하나인 서울 보증보험의 상임감사위원 그리고 사내이사의 자리에 채용이 됩니다. 연봉만 1억 6천만 원이고요. 성과급까지 합치면 한 최대 3억 원 정도까지도 1년에 보수를 받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명숙 기자한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서울 보증보험 감사직을 자신이 찍어서 선택을 했다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맘대로 가고 싶어서 그냥 맘대로 찍어서 갔다 이 얘기군요. 내가 가고 싶은데 찍었다라는 식의 표현까지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 보증보험이라고 들어봤지? 알죠. 서울 보증보험에 감사로 내가 출근해 연봉도 꽤 세겠네요, 선배님. 뭐 그렇지. 다른 공기업보다는 좀 세지. 아, 그래요? 선배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면 내가 선택했지 찍어가지고. 아, 찍어가지고요? 아, 그러니까. 소식, 거기가 좋다는 소식을 내가 딱 괜찮다는 얘기 듣고 왜냐하면 딴 데는 2년인데 일단 3년이니까 3년이면 우리 정부 있을 때까지 다 했는 거죠. 아, 놀랐군요. 네, 사실 놀라운 일인 것이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공기업 자리나 공공기관 자리에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등급이 있어서 가장 선망하는 곳이 금융 공기업이나 금융기관들입니다. 주로 이제 대도시권, 특히 이제 서울에 소재하는 경우들이 많고 연봉도 다른 곳들에 비해서 좀 센 편이고요.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연임이 가능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좋아들 하는데 지금 표현대로라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찍어서 딱 3년 잡을 수 있는 곳으로는 간다.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언뜻 들어도요. 상인감사위원. 이게 어떤 기자 생활하다 보면 알지만 그리 바쁜 자리는 아니에요, 보면. 사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감사하는 역할이라서 어떻게 보면 사내 권력서열 상으로도 상당히 센 편에 속하고 사내 이사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일 텐데 지난 7월 15일에 이렇게 이 사진을 선임하는 과정을 봤더니 서울보즄보험 본사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OO이라는 위원이 김대남 씨를 추천을 하고 이력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김대남 씨 같은 경우는 주로 건축, 건설 이쪽 분야에 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금융 분야에는 문회한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경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임원추천위원회에서도 누구도 김대남 씨가 금융 관련 경력이 없다는 사실을 문제 삼지 않고 바로 전원 찬성으로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성과급까지 합치면 최대 3억 원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감사직을 채용하는데 딱 한 5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그건 사실상 누군가가 찍어서 내려보낸 사실상 낙하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김대남 씨의 표현을 빌리면 정말 말 그대로 망고땡이군요. 3억에 가까운 연봉에 감사 자리라는 것이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취재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리 할 일 없는 자리고 바쁜 자리는 아니죠. 그리고 위험성도 없고요. 별다른. 그리고 정권 끝날 때까지 같이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앞뒤 맥락을 보면요. 물론 김대남 씨가 누구 덕분에 왔다는 명시적인 녹취는 없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데 앞에 이전에 공개됐던 녹취들하고 연결을 연결해서 보면 결국 김건희 여사가 거슬려 할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 의지를 받들어서 열심히 낙하산으로 내려온 이원모 비서관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그 결과로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는. 그게 앞뒤 맥락은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그건 명시적인 말은 없고요. 놀랐군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어떤 이런 중요한 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걸 반증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녹취된 내용을 보면 두 가지가 큰 문제인 건데 하나는 당의 일 그러니까 당의 대표를 뽑는 경선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행정관이 직접 개입을 했다. 그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혹은 김건희 여사의 눈치를 봤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당무 개입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다른 한 측에서는 이건 인사 개입의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누군가를 채용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대통령실 혹은 좁혀서 보자면 김건희 여사 쪽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이런 임원자리들이 정말 수백 개 많게 보자면 한 3천여 개로 꼽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많은 자리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냐라는 의심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른바 어떤 좋은 자리라는 데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눈치를 보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분명한 어떤 녹취들. 그런데 그걸까지 확장해서 보자면 공직에 있지도 않고 그런 책임을 지거나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인이 그런 일을 했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국정농단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다시 가겠습니다. 계속해볼까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여당 내에서도 좀 고민이 많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안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다라는 걱정이 당연히 있겠죠. 사실은 친한 개 뿐만이 아니라 친한 개 사이에서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후에 중앙일보에서 단독 보도를 한 것이 대통령실 내부의 목소리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를 취재했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표현한 걸 보니까 지난 7월에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검찰에 출장 조사가 있었을 때 그때 변호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검사한테 심려를 끼쳐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는 게 변호인을 통해서 간접의 간접으로 전해진 적이 있는데 간접의 간접 사과요. 이거는 진정성 있는 사과였다라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생각은 안 하는 모양입니다. 별도의 진정성 있는 사과. 그것도 김건희 여사가 직접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정부 들어서 그 단어가 많이 나와요. 마음. 겉에서 볼 수 없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어요. 진정성. 일본의 마음. 네. 마음. 그리고 사실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관련된 것도 대통령실에서 나온 게 처음은 아니죠. 김건희 여사 본인도 지난 총선 직전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서 사과하라면 하겠어요. 라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사과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결과물이 나와야 우리가 국민이 알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마음 얘기만 자꾸 나오고요. 사실 그 부분인 건데 대통령도 올해 초에 신년 기자회견을 kbs하고 하면서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2부속실 관련한 설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에는 제2부속실을 조만간 설치한다. 그러면서 실장으로는 누가 내정이 됐다. 라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지금 10월이 됐는데도 여전히 제2부속실은 설치가 안 되는 중입니다. 마음이 실행은 안 돼요. 그런데 국민들은 왜 통치자 뽑지도 않은 김건희 여사의 마음까지 들여다봐야 되고 또 일본의 마음도 신경 써야 되고 이렇게 마음을 많이 봐야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가시적인 결과를 내놔야 되는 시점이 이미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여전히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지적하는 건 뭐냐면 그럼 사과를 하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친한계 쪽에서는 계속 언론에 나와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오늘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친한계 핵심 인사입니다. KBS 라디오에 나와서 김 여사 문제가 제일 약한 고리라고 보고 야당에서 집중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잘 방어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진솔한 사과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장동혁 최고위원도 직접 사과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 빠를수록 좋다라고 했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조선일보고 인터뷰를 할 때 분명한 거는 명품백 수수 의혹이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친한계 인사들은 김건희 여사가 제발 사과만 좀 해주면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릴 거다. 라고 지금 그림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지금 이 사안이 사과를 통해서 풀릴만한 문제인 것일까.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의혹들은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마음을 푸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 의혹들입니다. 친한계 의원들도 제가 짐작이지만요. 사과하면 뭐가 다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사과라도 해야 조금 숨쉴 구멍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바람 아닐까요. 그게 보통은 그렇게 되면 소위 보수 유권자 지지층을 향해서 일종의 메시지 역할을 할 수 있고 결집에는 도움이 된다. 뭐 이런 판단일 텐데 과연 그것만으로 그게 해결이 될 것이냐. 지금 이 상황에서 해결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어떤 실정법의 문제 실정법적으로 해소해야 될 어떤 의혹들이 너무 많고요. 그게 과거한다고 금방 국민들이 그럼 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같은 상황들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가지고 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선관위 쪽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는데 대통령 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 국민권익위원회가 했던 것처럼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결론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답답하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경민 작가였습니다.